지난해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-21. 개발 선포 이후 21년 동안 KF-21 개발 전 과정을 주도한 건 류광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전 부사장입니다. 리우 전 부사장은 정권 교체에 따라 임명된 신임 사장에 의해 지난해 9월 카이에서 퇴임 조치됐지만 오늘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고위 임원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류 전 부사장에 맡긴 업무는 전투기와 도심항공교통 등 신사업 개척입니다. 카이 사업 영역과 중첩되는 분야인데 한화의 류 전 부사장 영입은 카이 인수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. 한화는 항공기 엔진과 레이더 등의 강점이 있지만 항공기 자체를 개발 생산하는 체계 능력이 없습니다. 카이는 항공기 개발 생산에 전 공정을 갖춘 항공기 체계 업체입니다.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SBS에 한화는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지향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카이 인수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 카이 인수에 따른 한화의 방산 독과점 우려가 큰데 한화그룹은 정부의 카이에 대한 지배력을 일정 수준 유지한 채 인수함으로써 독과점 논란을 피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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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